예아 굿나잇 벤 클라우드 뭐해 잡아! 뭐해! 야! 야 이 고자새끼야! 야! 잡아! 가져와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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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X야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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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erte 새끼들어! 흠! 니란다א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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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ㅍㄴ整 width 아잇ато or 가볼까? 하.. 가볼까? 저 무선청소기가 되게 좋은게 다용도를 쓸 수가 있어서 좋아 컴퓨터 청소할때도 저걸로 이렇게 청소해주고 왜? 내가 다용도라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뭐지? 김도 설마 청소기로 딸다리를 치는건 아니겠지? 이제 이런 이상한 상상 하시는거 같은데 청소 용도로만 씁니다 청소 용도로만 씁니다 김도 아저씨는 분명히 개조할거야 그럴거야 암 그렇고 말고 이럴 줄 알았어 딱 걸렸어 그냥 딱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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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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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나와 으항 동등다용 목소리 팔도사나이 얘 얘긴 뭐 알았어 전에 어떻게 겼냐면은 거리를 유지하고 강공격으로 이렇게 강공격으로 두베이벤트인가? 두베이벤트? 뭐 뭐? 물총 와인? 이럴 리가 없는데? 달려 나루토 장군 머뭇거릴 틈이 없다! 어 잠깐만 머뭇거릴 틈이 없다! 어 네 수달 발바닥 말랑말랑기 만화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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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커비가 내 가발을 I'll be waiting after dusk 커비야 내 가발 본 적 없는 기술 야스! 후레야스! 가발 그건 내 가발이야 내 머리카락이란 말이야 가발 가발 내 머리카락이란 말이야 내 머리카락이란 말이야 저.. 6대1 어! 이 음악은 각! 각부금이다. 각부금 죄 buffer . 흐읔 흠 헤링으로 죽여주지 니가 근접 공격을 하려는 그때 아 일어나요 바람돌이 모래 혹시 구름 야스 했나요 미쳐만 키면은 그냥 야스의 눈이 돌아가가지고 언제 야스 하나요? 김도님 오늘 야스 했나요? 야스 언제 함? 야스 야스하면 깨워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정신 차려 어퓨 모멘트 레이터 나루토 장례식 나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형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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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키도 키도 개멋하네 아휴 키도 그렇게 하는건 아닌데 아휴 그 키터리 입장하고 안보네 아휴 그 아까 내가 말했는데 키도 다 안보네 아휴 키도 이거 개것의 내 입 밟이 엎어가지고 흠수를 못돼서 어떻게 하지 않아 이거 아휴 개새끼게이비 아휴 흠 아휴 흠 하핫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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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들어오는 것이지?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? 하핳 하핳 어이구 뭐..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흐흫 왜 들어오는 것이지? 어? 어디가? 클라우드 뭐해 잡아! 뭐해! 야! 야 이 고자새끼야! 야! 잡아! 우리 데이트하는 거야? 세피로스의 만산내와 에어리티의 합체 뭐야? 손잡고 가도 돼? 손잡고 가자!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야? 손잡고 가자! 손만 잡자! 아 왜! 여기 환타지 세상이라 코로나 바이러스 없단 말이야! 손만 잡고 가자! 아 왜! 어! 하지마 하지마 저 사악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마 너 쿨 찐 컨셉이잖아 그러지마 컨셉 지켜야지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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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악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까? 반복이네 아... 그냥 잭스가 나와서 칼 강탈해 가고 티파랑 에어리스 세피로스 양허리 가랑이에 끼고 가는 엔딩이 나겠어 아... 아 informação 으하하하하하하하 어하하하하하 ka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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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ம 아... 유치하게 다 큰 어른들이 뭐 이러고 놀고 있냐... 그냥 좀 hör Main 슈퍼! 마! 내 그만의 슈퍼의 슈퍼가 꼬치 뛰라! 이미 떴다 어? 우리가 웃음나! 우리가 웃음나 형은 김도님 얼른 나으세요 눈과 뒤집고 에베베 하는 게 더 치명적이라고요? 응? 잠깐 이쪽인데 깨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머리는 훌륭한 전도체입니다 당기, 당기면 그리고 아까부터 채팅창에 내가 뭐 할 때마다 자꾸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채팅이 있어 지금 어? 김도님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죠 어? 어? 만년 솔로에 뭐 트리플 스파게티죠 이거 지금 계속 아까부터 계속 내 눈에 가시야 지금 어? 서신 잘해 신사답게 행동해 어? 지금보다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? 아니 지드끼리 막 김도 여자친구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어 이 미친놈들이 형 방금 와서 그런데 야 그런 거 분석할 시간에 어? 그들이 걱정이나 해 내 걱정하고 있어 그냥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아 그니까 내가 막 유처하다가 좀 이제 어 좀 재밌는 선택지 골라볼까? 하고 딱 고르면 으이구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지 막 내가 이제 게임하다가 이제 갑자기 죽으면은 으이구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아니 내가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뭐 연애 시뮬레이션 뭐 선택지를 고르고 뭐 내가 어 밥 먹다가 밥 이렇게 흘려도 으이구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그만 좀 해 새끼들아 그만해 애들아 아 계속해! 계속해! 오늘 머리 깎으러 갔는데 미용사가 탈모방지 샴푸 추천하면서 계속해봐 뭐라고 한거 무시했는데 호의를 무시한거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응? 저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